스티리버 파이터 시즌 2 대장정의 마지막 미션 파이널 생방송 미션은 두 개의 무대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두 개의 무대 중 하나의 미션은 바로 미션입니다. 진짜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뒤에서 진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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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진짜 미쳤어? 지금부터 파이널 생방송 지출을 건 마지막 탈락 배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웅을 최선을 해서 반드시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할 줄 알고 준비했었고 어떤 결과든 다 잘 해야 되겠습니다. 뭐 확률이 있다면 진짜 한 1%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살짝 꿈을 꺼보겠습니다. 스티리버 파이터 2의 마지막 탈락 배틀을 시작합니다. 6등 크루는 탈락 배틀 없이 바로 탈락 확정입니다. 파이널 진출의 마지막 간문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할 6등 크루는 악착같이 여기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파이너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춤을 출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하위 6등은 입니다. . 아기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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